오늘 내 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야망이 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중단 없는 237 성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살펴왔었는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목회적 또 이런 신학적 메시지는 다 로마서 15장 13줄로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신묵장을 봐도 이제 문안 인사하고 또 찬양으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핵심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선교예요. 바울 서신 14군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중기자를 세워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현장에서 끊임없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신 영감으로 선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됩니다. 사실 선교 하면 떠올리는 것이 사도행견이죠. 이 사도행견도 바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전 하시기 전에 뭘 주었습니까? 선교 미술을 주었어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성일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라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정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는 종교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어질 것이다. 되어지게 되죠. 되어지게. 그 전도와 성교 모든 여러분의 사역 모든 응답 다 되어질게 되어있다니까요. 네. 정인이 되리라. 어떻게 정인이 됩니까? 누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행 1장 1절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다. 이게 다라고. 성경 66권을 딱 해놓고 한마디로 말씀하시오. 성경이 뭘 말합니까? 1장 1절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이 땅에서든 감옥에서든 가난한 지하일층이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1장 3절. 그 다음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슬퍼하고 이갈고 억울해하고 눈물 짜고 울고 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열등 없이 비교하실 이유가 없다. 성령 충만. 그래서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은 성령을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진 자들이 땅 끝까지 정리되는 겁니다. 이 답 없는 사람은 안 해요. 못 해요. 흉내만 내고 말지 못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이 마지막 직상명령 성교 미션 실현에 대해서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헛어버립니다. 그 시발찌이 뭐냐? 세대반의 성교입니다. 세대반이 그냥 도래마다 성교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큰 바퀴를 봤습니다. 당시에 사도회는 다 헛어졌어요. 전부 헛어졌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다 헛어졌어요. 이때부터 사마리아 성교가 빌립지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회심에 이어서 4등전 13장에 보면 안디오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안디오 교회 탄생을 통해서 본격적인 237 성교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을 파, 성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조용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오 교회를 세워가지고 237 세계보험화 플랫폼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서셨다. 안디오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면서 선교가 구체화됐어요. 그 열매가 소아시아, 마케토냐, 로마로 쫙 그렇게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동편 지역보고마 로마 동편과 서편인데 동편 지역보고마를 이루었고 사도행견은 이런 사도바울의 구체적인 성교 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사도행견은 못지않게 이렇게 성교의 방향을 맞춰놨어요. 사도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쉽게 설명하면 나는 237나라 5천 종족 다 이들에게 자신이 보금을 증거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특별히 15장 심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보금의 제자당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열매가 컸는지 모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1차, 제1차, 2차, 3차 성교행을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바울이 쉴만한 시간표입니다. 다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이 사도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성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성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성교하다가 성교한 성교의 대명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성교 24가 되었어요. 마지막 성교 순간까지 중단 없는 언약적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과거의 말을 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말을 하고 이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그랬어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해서 언약적 도전을 해나갔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에 맞춰 나갔다 그것이 뭐예요? CVDIP입니다. 교회적으로 지난주에 본당 헌낭을 위한 라스트 이천 헌신이 목표였던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는 이제 끝났다 30년 동안 건축해갔던 거 끝났다 말 안 한다 그랬는데 헌낭위원회에서 또 150억을 올려놨어요. 왜냐? 올해까지 한다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성도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2, 3, 7 성교를 향한 본격적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중단되었던 해외 전도 캠프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간에 필리핀의 인민도를 하고 또 이렇게 판로한 현장에 사전 캠프를 다 진행했습니다. 9월에 이제 본 캠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위원회 특강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2, 3, 7 나라 정탐꾼으로서 2, 3, 7 나라 전체를 파악을 하라고 그걸 분석해 보라고 미선을 주었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본당 은당위원회는 2, 3, 7 장로를 세웁니다. 2, 3, 7, 2, 3, 7 나라를 체험질 장로들을 그렇게 세우는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조금의 차일도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성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워서 다 교회의 성교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중단 없는 2, 3, 7 성교 주역으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교 열정입니다.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교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선포했던 로마 제구의 동방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남은 반쪽 서방지역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당시 세상 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환상을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계보호마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온전히 여기 방향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서순하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환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교에 오린 집중했습니다. 성교에 오린 집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권과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성교하는 그런 성교사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핍박을 이 시간에도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나이제리아 현장에 기독교인들이 이 모슬렘에게 성교당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같은 나이제리아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집사예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둘이 청년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이 목사고 집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막고 있죠. 머리 때리고 너무 때리니까 쓰러지죠. 쓰러지니까 나무 가지들을 가져와 다 모아라 불을 태워가 태워버려. 불을 태워 불을 막 불이 몸에 대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니까 일어나고 막 도망가서 다 잡아가지고 돌을 잡아서 두드려 펴고 결국은 다 죽이. 그걸 다 타준 건데 어떤 한 사람은 또 보니까 불에 타는데 가만히 앉아가 그대로 타 죽어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인데 그대로 막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 타서 그대로 타져 죽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너무너무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남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지금도 이 복음을 증가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교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교당했지요. 과영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고난을 엄청 당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위험천만한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 성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곤도우서 11장 23절 2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사십에 하나 가만한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그만큼 온갖 위험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열정이 중단 없는 이 선교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로마 저국 서방지역 보건말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서 자신을 좀 서방야로 파손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선교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로마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교 교획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누군가에서 또 누군가에서 선교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세계적인 관광 코스로 있지요. 이 인기가 끓였던 이 스페인 이 스페인의 샌티아고 산티아고는 산티아고라는 이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디냐 직접 가보신 분들도 있고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산티아고는요 세인트 야고보의 순례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성의 성 세인트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야고보 이름을 줄여가지고 두 단어를 줄여서 산티아고 그랬는데 이 길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게 걸었던 선교 여정의 코스였다고 그 길 이름을 적어놨거에요. 스페인 선교를 위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사용하셨다. 그게 야고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 이산틸나라 오천종족 복음하는요 어느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의 사역이에요. 유니티를 이루어서 함께 같이하는 더불어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이 선교적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선교적 가치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가슴을 여러분이 가려주셔야 돼요. 흔적을 남기는 좋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선교에 올인하다가 제가 개척하면서 그런 기도했으면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라 그러니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목회도 안 해보고 내가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훈련받고 부산 내려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저 친구가 개척을 하다는데 내가 무슨 개척을 합니까 여기 15분 그리면 여의도 선봉기 세계 제일 큰 교회가고 30분 그리면 사랑기 온누르기 좋은 교회 다 가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합니까 밤에 철학이도 한데 3일째 선교 선교를 알아야 내가 선교를 하지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건축을 30년 해오면서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자들만 모여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 선교하라고 지금까지는 근근히 흉내냈지만 내가 원하는 참 선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이 교회 교회를 개척할 때만 3년 만에 건축위원장에 서가지고 건축위 3년 만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고전 장노님 우리에게 온 지 한 달이요 개척 3년 된 데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장노라고 한 게 젊은 장노 아니 장노님이 건축위원장 하십시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저는 그렇게 간섭 안 했어요 자기들이 우리 시우들 한 달만 건축위원장 되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저 구석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팔고 목동 아파트 내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계약 중도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 장노님이 건축위원장이잖아요 장노님이 전부 다 팔고 퇴직금까지 딱 받아가지고 12억 5천 인강 완전히 현금으로 받쳐 잔금 치고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 가버렸어요 장노님이 장노님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에 있어야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있으면 목사님 목회에 좀 부담됩니다 떠나 버렸어요 이 장노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다 식입장가 다 가고 이제 다 또 그 부인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혼자 남아지니까 어디 갔냐 말라이 아프리카 말라이 아프리카 말라이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GDP가 보니까 1000불도 안 돼요 600불이니까 아주 가난한 거기에 지금 평신도 성교사로 가 있어요 그것도 교도소 전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올인에서 다 마치고 지금 또 성교지에서 제가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설 때는 성교지에서 서게 해주십시오 나이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처박해가지고 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 말야 쓰고 하나님의 성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청할 때부터 지금과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고장님도 그렇게 될 그 같아 거기가 너무 좋고 거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아니 저 그러세요 아니 오셔가지고 저 저 저 저 저 우리 강화수양관에 관리도 좀 하시고 거기 좀 결심해서 같이 하자고 거기가 너무 가난한 동네고 정말 비참한 그 현장인데도 그 아이들과 함께 그램느덜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복음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처음에 끝까지 이분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성교의 흔적 자 25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런 마개고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역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과 이방인들 성도들 이렇게 서로가 원리스도 이를 말해요 안디옥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안디옥교의 성도들 서로 이렇게 원리스도 되기 당시 예루살렘 여기에 큰 기건이 왔어요 굉장히 흉년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이방인들 성도들 이방 성도들과 하고 같이 모금 헌금을 했습니다 모금 헌금을 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다 같이 이렇게 선입견 평균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는 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바울이 하고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직접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멸망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이 존재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구원 얻는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되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 통해 전해준 복음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빚 줬기 때문에 신령한 일에 빚을 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신령한 빚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성교를 위해서는 물질적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 어떤 성교학자는요 극단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교사를 안 보내도 돈만 보내기만 해도 성교는 됩니다 그만큼 돈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교 현장에 돈이 없이는 성교를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파송한 성교사님들 성교비라는 게 생활비 수준이에요 그냥 그 지역이 생활비 수준이지 사역할 수 있는 사역비가 없어요 생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2,000불 기본 2,000불 많아 봐야 2,500불 뭐 이런 거니까 거기에 봐야 여기 여러분들 생활 그거 가지고 생활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서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성교 서론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교비를 줘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교회가 빚이 없이 깨끗하게 주시는 여름 헌금 가지고 그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게 성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요 성교 재정을 대폭 확장시키게 됩니다 성교비를 헌금한 거 성교지 다 가도록 제가 개척할 때는요 제가 사례 안 받지 제재 빚지 제가 헌금 1위 하는데 무슨 성급할지 못했죠 그러니까 헌금 온 거 싹 다 성기부를 다 줬다니까 개척이 2년 만에 두 가정 파송하고 62가정 협력했다니까요 있는 헌금 다 성기부를 다 줬다니까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기 직원들 여기 교육자 인건비 빼고 나서 싹 다 우리 성교 현장으로 성교비로 성교 지원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업을 위하합니까 사업해서 축복을 해봐 직장단에서 왜 성성장구하기 원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빛의 경제 보금경제 이걸 가지고 성교하기 위해서 하면 성교하기 위해서 성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성교에 투자하는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교 중심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성교 언약을 붙잡은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제 축복도 줬습니다 성교하는 그러니까 19세기는요 영국이 세계 성교를 주도했습니다 세계 성교 그래서 성교사 파손을 차악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냥 얼마나 그냥 엄청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했잖아요 영국이 그리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 파손을 미국이 받았어요 미국이 성교를 주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니까 제 강대국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달러 막지 그랬니 괜찮아요 왜 전 세계가 다 그것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교를 하는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따라왔다니까요 경제 축복도 성교를 하지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뒤를 바짝 뒤쫓아가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 땅덩어리 경제 규모 비교도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정치나 바로 합니까 바로 하냐고요 이런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경제 10대 안에 들어가시느냐 성교하라고 아멘 그 보셔야 돼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서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자세한 나라로 설 거니까 그래서 역사 아는 분들 그러잖아요 2040년 되면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 된다 그래서 아니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으로 미국하고 한국 이렇게 최강대국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왜 그러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교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잠들어 영국 가보세요 로히드 로히드 공항 가보세요 히잡 쓴 사람 80% 싹 모슬렘이에요 런던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에요 지금 현재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장악 다 다 미국 불 다 끄죠 지구촌에 유일하게 새벽기도 심야기도 주일 레벨 11조 건축원급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전두 캠프 어디를 어느 나라 갑니까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두 캠프 가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일주일 시간 내 돈들여 못 갑니다 일본도 미국도 천진국 하나도 갑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한 달 살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최상나라로 서시려고 근거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성교만 잡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장떼이 잡으면 장떼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2, 3, 7, 5천 종족 보고만 구체적인 도전하고 우리 교회가 선두로 신 받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 많지만은 이 교회가 당에 붙어 태행을 가지고 완내서 쫙 대가 정교차 완내서 쫙 대가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쫙 하나 대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 심지어 단합방에도 없어요 단합방에도 사단이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쫙 그러니까 이 모델 교회로 분명한 일이 성교 열정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전성도 되기를 저번호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 기도입니다 30절을 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하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중복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좀 기도 요청을 중복기도 해달라고 자신의 안전 왜냐 마게도냐와 지금 아가야 성도들이 거두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그 자체가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강도 위험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들고 간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열성분자 유대인들이 유대에 열성분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 죽인다고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이 은혜롭게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는 지금 바울의 사도권 마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요 바울은 사도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이런 대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의 돈을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받을 수 있냐 거부할 가능성도 많다 기도 제목이 많죠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 보면 기도를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했냐 권한훈이 그랬어요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의 원문의 뜻이 뭐냐 바울이 시급하게 기도 요청하는 내용인데 권한다 말은 꾸물거릴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빨리 기도해라 그런 의미에요 그리고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시름하듯이 전력 전력을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해달라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성교제는요 사단 집중공격 대상입니다 사단 집중공격 그래서 사단 주택기가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그래서요 성교사들이 한국사람 국민성 자체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이승훈 박사 그랬죠 모래알이라고 바다에 깨는 개화 같다고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요 한때 합동 측에서 성교사들이 저 거기 만일랑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거기 뭐 쳐봐 그거 다 해서 서로 싸워라 서로 계속 싸움만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합동 측에서 재판부에서 가가지고 그 싸움 말린다고 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힘들 짜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성교는 안 하고 계속 싸우고 이간질이고 서로 중상모락하고 이거 많은 거예요 80%로 힘 다 빼는 거요 저 자리 싸워만 사람하고 우리 문철 목사님이 유니월드에서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물론 유니월드 우리 교회 소속이지만 교회 성교에 보낸 게 아니라 유니월드에서 보냈어요 그 삼성님과 5억 받아가지고 거기 싱글 마음들 훈련시켜서 직장 구해주어서 회복하는 그 프로젝트 내가가지고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바리스타하고 미장원하고 그런 것들을 다 교육식이 되겠다 브라질 내가 따가가가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가가지고 그냥 성교하는데 어 그 뭐 얼마나 역사가 나는지 일어나니까 막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막 동장 오지요 막 옆에 주위에 제도자들 와서 도와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들이 거기 있는 성교사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공격을 하는데 뭐 자꾸 아 저거 저거 이다이라고 이다이라고 그러니까 미장원 원장이고 전도회가 문철목사 전도회에서 제자가 됐는데 그분에게 계속 공격을 한 거야 왜 이다인다 그랬다 그러니까 원장 그랬대요 당신 당신들은 그럼 저 문철목사가 이다인이면 당신들은 뭐냐 신면을 내가 봤는데 당신들 전도 한번 했냐 너 당신들은 전도 성교하는 나 못 봤다 맨날 먹고 놀지 않냐 그게 이다인가 진짜 이다이다 이래 본 거예요 제가 내 성교 캠프 갔더니 그 이더라니까 미장원 그 분의 집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성교 몇 십 년 한 분들은 아무것도 못한 RTD 세우고 신학교 하고 있지요 지금 건물 세우고 엄청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짧은 역사 쪽에 엄청나게 역사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거기서 엄청나게 일한 거예요 영적 사람 얼마나 사단이 말해요 온갖 중상모랑을 다 이감 붙이고 여러분 청년에 우리 대학부 교회 마찬가지 교회 부흥 되려고 하면 4단 이간식에는 4단 주택기 이간식은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렇더라다 저렇더라 요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어가지고 4단의 신분하면 절대 기관 부흥 안 돼요 교회 부흥 말 것도 제가 그래서 이 강단을 지키면서 인본주의 나오고 4단 이 주택기 이런 이감 짓 못하도록 제가 강하게 목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 하다가 반죽이니까 그냥 인본주의 쓰고 자머리 벌리고 자리 싸움하고 터치하고 기도 박살을 내뿔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오자마자 찬양대도 하고 오자마자 구역도 하고 어디든 저건 자기 성인인 놈하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교회 안에 터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단은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 주택기거든요 주택기 사단 주택기 이런 허감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중보 기도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역사는 더 커요 마가다랄 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전혀 기도임 있을 때 성령이 인지하십니다 3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진실로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 시간에 성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각 나라별로 성교회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어가지고 다음 주는 대만 성교 발대식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 왜 발대식 하느냐 왜 이런 모임을 가지고 만드느냐 성교지의 정보 기도 팀들 대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정보팀 구상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싸움에 그래서 정보 기도는요 마치 성교지에 영적 폭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영적 폭격을 해주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전쟁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폭격할 때 보세요 이 러시아군이 들어가기 전에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사일 미사일 쏘고 그 지역에다가 미사일 폭격을 막 합니다 해놓고 보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막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 견고한 진으로 그 사단에 묶어놓은 사단이 오랫동안 장악해놨던 그 현장에 막 폭격을 미사일을 쏘아대기 때문에 박살을 내놓고 우리 캠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교사들이 그렇게 힘든 게 그겁니다 성교지 가면요 사단이 그 성교사 개박살 내뿌려 힘 다 빼뿌립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들이 딴짓 돼요 인본준에 서고 정치나 하고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묶어서 살까 자기가 만들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개박살래요 조금 전에 모리스 성교사가 문자 왔어요 영국이잖아요 범명감이 있는데 목사님이 2부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기도 중복현장에 이 성교현장에서 중복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3년 됐는데 3년 전에 올 때보다 지금 더 이 현장에 대한 가슴이 뜨겁습니다 중복기도 중복기도 중복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있는 성교사는 너무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문자를 받아서 여러분 237일 성교현장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에시계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리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순간에 마른 뼈다리 일어나서 응답이 군대를 이루는 응답이 영국의 모든 성도들 성교현장을 위해서 기도의 절박성을 깨닫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237일 나라 오천종 살리는 해본리 미션의 주역들 되기를 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영국 19세기의 강력한 보금전도와 이웃에 대한 구제사역 이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잠들었던 영국 사회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구세군 운동을 일으킨 장시안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1904년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이런 역동적 변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부스를 궁으로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크게 치아를 하고 이제 갈 때에 이 방명록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방명록을 윌리엄 부스가 기록했는데 이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런데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은 이삼질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야망은 이웃의 영혼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야망 예술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의 꿈이 뭐냐 당신이 가지고 야망이 뭐냐고 예술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연기모대성들 저는 2375 천종족 복음합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그 성교 열정을 가수에 품고 일단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현장 성교사로 일단 현장 성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도 성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인정받을 만큼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237 성교 로드맵 이걸 따라가는 은약적 도전하면서 237 237 치유서미스로 세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혼 구원이 야망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중간의 눈 237 성교의 주용으로 세임받기 하야 주옵사사 한 사람도 구역권 없게 하야 주옵사사 한 사람도 사던 신분 사람 없게 하야 주옵사사 모두 다 원리세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세임받는 기한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교의 열정 중복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